2038년 11월 5일 2038년 11월 5일 아까 그.. 머리 짧은 아저씨겠네? 아저씨 말고 카라 보고 싶은데 물품을 데려 놓을게 아..이것도 로봇이야? 아..이것도 로봇이야? 와.. 아니 저것도 로봇이라고요? 왜이렇게 감성이 없는 세계냐 뭐해야되요? 2층에서 칼 깨요 다른 데로도 못가보나? 자동으로 열리네? 확인 아까 문도 자동으로 열렸으니까 식사준비? 잠시 내려놓으면 안돼? 다른거 좀 더 보고싶은데? 다른거 좀 더 보고싶은데? 다음날에 뺨거는 못가볼까? 이거 왜이렇게! …래거는 뭐지? 우릴 그리기 좀 더 보고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아저씨도 같이 오고싶은데? 아저씨도 좀 더 보고싶은데? 아무 의미가 없죠 시도? 저것도 로봇이라서 막 살아 움직이진 않겠죠 설마? 어째서 러시아는 북극을 원하는가? 북극을 향한 러시아의 관심은 최근 들어 얼음 속에서 티리움 합성에 사용되는 다수의 귀중한 광물이 발견되며 악화됐다 안드로이드 제조가 미국과 러시아 양나라의 경제를 점차 정확히 해가고 있지만 이는 GDP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는 티리움 비축량이 생길 경우 양국은 자신들의 군사 및 산업력을 크게 향상할 좀 더 진보된 안드로이드 모델에 대해 실험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야 덴마크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까지 더해져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전망은 회의적이다 하지만 나토 대변인은 양국은 안정적이고 생산성 높은 북극 지역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워렌 대통령은 최근 간단한 문제다 러시아는 북극에 발붙일 일이 없다 트렌민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이해시켜줄 것이다 라며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타이탄에서 생명 발견 외계 생명체의 증거가 늘어나다 워렌 대통령이 영국을 공식 방문 워렌이 미국 대통령이었죠 여기서 19년 전에 타이탄의 메탄 얼음을 얼음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다윈 탐사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에서의 설정에서는 2030년까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심심하겠는데 그냥 치워라 그림 그리시는 분인가봐요 예술가네 예술가 그래서 페인트를 사용한 거구나 그래서 페인트를 사용한 거구나 이 쪽에도 뭐 있어 나 잡일만 계속 하는 것 같아 아직 게임 초반이라 그렇겠지만 아 되게 짱이 나네 갑시다 할게요 그럼 달리기 없니 달리기 사슴? 교미하고 있는 사슴 같은데 교미하고 있는 사슴 같은데 느낌이 같은 것 같긴 뭔가 더 없나 바로고 할아버지였네 약추역 그의 변화와 함께 너와 내가 너는 아무것도 잊지 아무것도 잊지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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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입혀졌어 옷도 입혀졌어 그냥 일반 팬 메일이요 이미 답변해 리오의 뉴스는 없나요? 아니요, 카르 내가 원하자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 확실히 진보된 미래의 리프트네 소리가 참 좋죠 칼님 제가 켰어요 밥은 다 먹어요 밥은 다 먹어요 밥은 다 먹어요 고기와 계란을 그냥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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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아직도 한참 됐는데 신기하네 물티슈인가? 뭔가 할일찾기 칼앞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 저거하기 이는? 이는? 키치의 쏜가 아무 생각 없는데요 저는 몰라서 아무 생각 없는데요 저는 몰라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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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게 그림이었구나 그댈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댈의 눈에 비해서 그리고 이 뜨거우니 나는 그댈의 눈에 불을 그댈의 눈에 불을 다 했어요? 뭘 표현한 거야? 그래서... 너의 정보역, 마크스? 네, 네 저는 정보역을 칭찬하지 않겠지? 너는 내가 더 좋은 정보역이야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남아있어 무슨 말이야? 하루 종일 날은 내가 끝까지 이어질 것 같다 나는 그냥 이쁜 사람의 붉은 것 같다 카우 근데 내가 충분한 것 같다 너는 어떤 talent? 한 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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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전 안드로이드는 못될 것 같아요 사이버 같은 거 칼! 칼 그리고 싶은데 칼의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농락하는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해볼래 칼이 끝났어? 이번엔 그가 아주 완벽한 책임 현실에 복사 말고 다른 걸 해보라고? 여기서 한 번 더 칼의 그림을 복사하며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지 못한 것들 이제 너의 눈을 보지고 그리고 손을 깔고 제가 생각한 건 광석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광석이 떠올랐어요 빨간 색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정체성? 절망 의문 주인 그냥 터치패드 막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아들레비야? 이렇게 아들레비야?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 너는 쓰레기잖아 딱 보니까 알겠구만 너 알겠어? 이 말은 너의 아들아야 너는 무슨 말이야! 리오, 그건 충분해 충분해 너는 당신과 당신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누구를 사랑했지 너는 내가 사랑했지, 아버지 너는 내가 사랑했지 자기가 못느낀건가? 어렵네 61% 완료 화가 리오가 방문하여 돈을 요구함 야 여기서 모자랐던 가장 크게 모자란게 저거네 할일찾기에서 책을 읽은 와우 그리고 또 그림그리기 야 그럼 이거 100% 채우고 싶으면 두번을 더 깨야되겠네 의지같다 똑같은 파트를 두번더? 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화가 끝냈어요 4 5 8 8